안녕하세요 차일골 입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제가 얼마전에 주차를 해놨는데 누가 이렇게 차를 긁고 가버렸어요 어떤 분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티발을 알려드릴께요 일단은 조절하고 어 잘 보인다 바로 물파스 입니다 물파스로 해드릴께요 물파스로 여기를 닦아줍니다 보이시나요 여기도 여기 닦아주고 여기 물파스 닦아주고 엄청 좁죠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일석이조 잠깐만요 피하스 닦아示어 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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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lekker 가수 가수 바이 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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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슥슥 슥슥슥 슥슥 슥슥슥 그리고 나서 물티슈로 닦아줍니다 슥슥 슥슥 보면 ada세 여기를 물티 물파수 Garden 물파수 최고죠 다들 물파스로 스크래치 난거 있으면은 치우세요 최고 안녕